네네네 여러분 회장님 올라오셔서 이제 함께 우리 회상으로 동의를 부를텐데 좀더 길러 계신 우리 의원님들 최고! 뒤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마시나요 우리 함께 우리 서대문구에서부터 민주포마통일의 소리가 저 북한당에 울려 퍼지게 큰소리로 합창으로 불러봅시다 네 음악 주시나요 우리의 성원의 통일 군민도 성원의 통일 우리 두드랑 좀 더 나오시나요 네 이 정성 다해서 통일 고객을 이루자 여러분 손에 손을 맞잡으시나요 우리의 우리의 성원은 통일 우레로 성원은 통일 이 적승 받쳐서 통일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이 다다 살리는 통일 이 도에 살리는 통일 통일 이어서 오라 통일을 이루자 아 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던 저 평양의 나의 어머니였고 한시도 잊고 살 수 없었던 여기 소대문구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제 이제 돈은 떨어져 살 수 없게 우리는 오늘 모여서 목적고 외칩니다 우리의 성원은 통일 하나님의 통일 비결에 살리는 통일 통일 우리의 성원은 통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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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루자 오늘의 이 마이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무나 나라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설대문구협의회 회장님께 이 마이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기 흘리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장갑 꼭 끼시고 목동에 들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셔서 내 눈이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납시다 기름 사진 찍겠습니다 아이고 안 찍히겠지 앞에 됐어요. 난 됐어요. 난 안 찍어요. 네, 양쪽으로 조금 모여주세요. 벌려줘 보세요, 벌려. 벌리지 말고 오버리세요. 우리 두드랑친도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돼요. 자, 한번 보세요. 여기가 나오려는데, 뒤로. 뒤로 한번 해보세요. 뒤로 조금만. 뒤로 좀 나와봐요. 찍고 뒤로 조금만, 한 번만. 아, 이거 찍어보죠. 자, 한번 보세요. 자, 찍습니다. 아유, 머리가 나오네. 자, 찍습니다. 다시요. 잠깐. 다시. 웃으세요. 다 나오면 이렇게. 네, 찍고 있어요. 기다리세요. 다. 많이 찍어야지. 좋은 걸 건드리지. 아유,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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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와, 진짜. 소수교 영상감독 이상훈입니다. 빨리 빨리 못 찍으니까 소수 얘기가 나오고 싶어요.